청담 유학원 외교부는 한영 양국 청년간 교류학대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합의는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이뤄진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한영간 합의는 내년인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하며 대상 인원도 현행 연간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나 5배의 학생들이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체험할 수 이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영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수교를 해오면서 연간 1000명의 대한민국 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영국에서 2년간 여행과 취업활동을 하며 영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생활 형식을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청년들도 한국으로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해 경쟁이 치열했던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조금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여러 영어권 국가들과의 워홀 연령 상향과 인원증대로 상시로 갈 수 있는 국가들의 옵션이 많아져 많은 청년들에게 더 큰 기회가 되어줄 것으로 보이며